지난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인 나라 장터의 거래 규모가 119조 9,9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.5% 증가했습니다. 분야별로는 공사가 47조 9천억 원으로 39.9%를 차지했고 물품 39조 2천억 원, 용역 31조 8천억 원, 외자 7천억 원, 비축 5천억 원 등의 순위입니다. 특히 비축 분야는 무역 분재 등에 따른 원자재 공급 차질로 2020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2.5배 증가했습니다.